조지메이슨 대학교의 2024년 가을학기 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조지메이슨 대학교 장학금 심사위원회는 2024년 가을학기 장학금 정보와 함께 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안내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GPA, 리더십, 소득, 페어패스, 본교, 7회니션 등의 다양한 심사기준을 포함하는 총 6종류의 장학금이 열렸습니다. 장학금 종류마다 모두 다른 신청 조건, 지원 액수와 기간은 이메일에 첨부된 연결 링크와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교 홈페이지 내 장학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장학금별 더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하여 장학금 심사위원회는 제공된 링크에 제시된 정보를 철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학교에서는 지원 자격이 결정할 수 없으니 학생들이 스스로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이번 메일을 통해 안내된 장학금들의 지원 기한은 오는 6월 18일 오후 11시 55분이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 페이지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이외에도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장학금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장학금 심사위원회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 장학금 신청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BS 김민지입니다.